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박신님 제이님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 맞습니까 제이님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평소에 하던 녹음 주기보다 조금 길었나요 아 네 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죠 저 때문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미리 녹음을 많이 해둬서 그런 것 같은데 축적된 콘텐츠가 넘쳐나거든요 거의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하셔야죠 녹음을 많이 해뒀다니 이번 주에 나간 게 수능 다음날 녹음한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멘트에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업데이트 됐나요 네 업데이트 됐어요 네 이번 주 화요일날 이제 업데이트 됐죠 됐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왜 몰랐지 나는 바빠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함께 했어요 아 저는 바빴죠 야 그건 나만 바빴던 거네 박신님 네 이번에는 뭐 박물관 같은데 가진 없어요 아 요즘에는 뭐 박물관보다는 고문서 수집에 좀 관심이 있어요 고문서 한탕 아 예 그렇죠 아 얼마 전에 봤는데 3개 3권 정도 구입했어요 뭘 구입했어요 하나는 이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47대 단군이 이제 47명이 있었다는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런 전고대방이라는 책을 하나 구입을 했고요 5만 얼마에 5만 7천 뭐요 훈민정은 그 해대분 갖고 계신 분 알죠 네 한 50억 줘야 나라에 기증하겠다고 하신 분 있잖아 아니 네 그 정도는 억대는 돼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아니 그 정도는 이제 내가 되팔 수 있는 거지 내가 아 5만 원 한 500만 원에 이렇게 500만 원은 안 되죠 네 아니 그 정도 받으려면 다른 책을 다 없애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한 30년 정도 더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놓는 거죠 30년 뒤에 한 세대 지나서 안 내놓을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네 내놓을 겁니다 네 그래 다른 책은 또 뭐 있습니까 다 쓰고 어 이건 뭐 비결서 하나 샀고요 비결서 아니 저 비결서가 누가 쓴 비결서인지도 모르는 걸 쓰셔가지고 일제시대 비결서 일제시대 비결서 아 이거 지금 보려면 이거 펴봐야 돼서 시간 많이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 보이는 것만 비결서 비결서 종이 한 장이네 아니 그 안에 있어요 한글로 돼 있네요 네 비결이라 아 그리고 자 이제 박스트라다무스 바다 보아라 라고 써 있네 오오오오 이거 완전 참 오래된 글씨트네요 아유 그럼요 옛날 도인이 이렇게 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결이라 야 아니 이렇게 잘려야 잘려 조심해져 조심해서 만지셔야 돼요 이 저 흰 장갑도 안 끼고 이렇게 A식 장갑 끼고만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트럼에 안 됐어 지금 아 기분이 아 기분이 안 돼 있어 죄송합니다 이 가죽 장갑뿐이 없어가지고 아 이건 얼마에 주고 사셨어요? 아 5만원 오오오오오오 조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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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다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5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어요 그 이상은 안 산다 아니 이거 쭉 답해보면 결론적으로 세상의 종말은 그러면서 끊긴거 아니야 혹시 오 맞아 멸문지화 이거 약간 행운의 편지 아니에요 백년전에 뭐 행운의 편지 이걸 본 사람은 똑같이 써서 10명의 얘기 전해라 한자로 되어있어가지고 아직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번역 가능한거에요 이거? 번역 가능한 분을 찾고 있어요 제가 아직 한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 시기를 흘려쓰지 않아가지고 네 다 보이죠 그래도 읽을 수는 있네요 저도 몇 글자 읽고 혹해가지고 제일 혹한게 어디였어요? 네? 제일 혹한 글자가 어디였어요? 충격적이네 비결이라 저 네 글자가 가장 혹해하지 않았을까 안에 내용들 있네요 비결 아니 지금 역사를 얘기해야지 비결 얘기하면 아니 저 들으시는 분은 못보셔서 안타깝지만 근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역사 얘기가 나와있어요 대홍수 얘기가 나와요 대홍수 나와요 책꺼풀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비결이라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웃긴다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선시대 조선시대 한 번 뭡니까? 기룡산 정시 정감록에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기룡산 정시 선현지 그만하세요 이거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거 가이아산 조시 이게 정감록 같은데? 정감록 푸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 역사를 보는 어떤 비결이라니까요 네 그만하세요 진짜 비결이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렇고요 연말 맞이해서 또 재밌게 인트로를 열어가보네요 마지막 한 권 좀 3.1운동사 샀습니다 1955년 3.1운동사 3.1운동사 얼마? 5만원 4만원 4만원 아 근데 그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책이더라고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요 홀라당 샀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러면 지금은 박물관에는 그거 없어요? 박물관에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 권 여러 권 있는 책이에요 근데 똑같은 판본이다? 이제 곧 있으면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아 가치가 올라가요 의미를 되게 부여하고 싶어 하시네 1년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한 7만원 네 내용을 보려고 샀어요 사실은 왜 갑자기 고문세에 꽂히셨습니까? 아 그거는 일단은 자료 수집하다가 그 원문 원문을 찾는다고 원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 일제시대 그 이전의 어떤 조선시대 이런 걸 좀 찾아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한 10만원으로 올리시봤던가 네 뭐 돈이 있어야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집 원문 읽을 거 많아요 와서 지금 점점 읽어줘요 25호사 다 있어요 아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올 12월은 이건 뭐 춘천 날씨보다 더 춥더라고요 이 지역이 춥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추운 겨울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였나? 아 정말 춥습니다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네 뭐 재난 문자도 오고 한다던데 그렇죠 저는 안 오더라고요 저도 못 받았는데 제가 얼어죽지 않을 사람들은 안 보러 온가 봐요 저도 본 적 안 왔어요 아니 제 최근에 이제 모스크바의 한류팬과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아 네 모스크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영하 1도밖에 안 돼 지금 영하 1도밖에 안 돼요 네? 모스크바 원래 그래요 네 우리가 더 지금 제가 잘못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러시아발이라고 했던가 모스크바 발 한파 뭐 온다 뭐 이런 이렇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파가 오니까 그쪽은 한파가 아닌거지 거기 있던 한파가 오지 한파가 오지 아 그렇구나 네 네 아 그렇구나 대한무기 좋다고 여기 머물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제가 일하는 근처에 인공폭포가 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인공폭포 보면은 폭포수가 나오는 쪽에 이제 암벽같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쪽이 전부 다 그쪽이 전부 다 다 얼었더라고 어 물고기들은 한쪽에 몰려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너무너무 추운 가보더라고 어 그걸 보면서 그랬는데 제가 밖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이님 네 네 요새 바쁘시다고요 네 어제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녹음하다고 녹음 전에 그러셨는데 어 네 뭐 여러모로 일이 있는데 요즘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밖에 나가면 춥고 네 너무 춥고 또 안에 들어오면은 너무 건조하고 온도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몸에 조금 무리는 가더라고요 답답하신가 보네 환경적으로 네네 안팎에 온도차가 너무 심하고 또 건조한 감도 있어서 건강 다들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제이님한테 가습기 하나 사주세요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천연 가습기를 갖다 제공해 줘요 네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요새 너무 추워가지고 저도 밖에 일하면서 욕을 많이 받습니다 자 뭐 저희 근황은 뭐 관심이 없으시니 빨리 지나가죠 그렇죠 고문서 고문서 고문서로 충분히 하셨는데 더 좋은 고문서 5만원 이하 있으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연말 연시 이제 또 다가오면서 어 북적북적 할 것 같은데 거의 이번 녹음이 마지막인가요? 어떤가요? 제이님 올해? 올해? 네 올해 마지막? 네 마지막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은데 마지막 녹음 멋지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녹음이라고 하니까 역사에다가 끝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이라고 하겠습니다 2017년 아직 해야 될 스토리가 많죠 그렇죠 2017년이 근데 무슨 띠죠? 닭띠죠 아 닭띠죠? 정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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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녹음 멋지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고조선과 중원왕조의 대외관계입니다 네 제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박 씨님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우리도 자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지난 4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할 때 이제 4월 초에 정상회담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한 파트였다 그렇죠 A part of Korea 한국 이걸 번역하자면 차이나겠죠 아 차이나 그렇죠 중국의 속국이었다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들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시진핑 중국을 국빈 방문했죠 트럼프가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9일 네 119 네 그날 갔었죠 11월 9일 날 갔었는데요 그때 트럼프와 이제 또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물어보죠 중국 역사는 5천 년 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5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하니까 시진핑이 좀 찔렸는지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3천 년입니다 이렇게 좀 잘랐어요 기록상으로는 3천 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이집트가 8천 년이라고 하는데 가장 오래됐군요 라고 하니까 역에서는 또 지지 않으려고 이제 시진핑이 뭐라고 하냐면 문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은 오직 중국입니다 라고 하면서 검은 머리 황색 피부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우리는 용의 후예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홍산문화를 자기 문화로 만들면서 그래도 한 7천 년 8천 년 이렇게 얘기할 줄 그랬더니 양심적이네요 3천 년이라고 하면은 어디 때부터 를 상정해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겁니까 아 주나라 때부터죠 주나라 그렇죠 우리 뭐 삼하천 사기나 이런 데 기록에 보면 실제로 그때까지 그때를 이제 시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3천 년 전 근데 의외는 게 이제 하상주 단대 공정 이런 것도 했잖아요 네 하나라 상나라도 실제 역사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음에도 공식적인 발언을 또 주나라쯤 3천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중국 문화에서 확실하게 기록이 이제 믿을만 하다가 여기는 게 주나라 역사 기록부터거든요 그 이전은 신화성이 많이 가미됐다 해가지고 조금 불신한 경향이 좀 있죠 근데 뭐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상주 단대 공정으로 이제 연대도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요순의 유적까지도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산문화를 거기다 연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아직 공식적으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스스로 얘기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게 뭔가 이실직구를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들어요 특히 시진핑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그것에 새로운 게 아직까지 정확히 입력이 돼있긴 한데 그게 아주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안 잡은 거죠 그게 즉흥적으로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옛날에 배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거는 확실히 자리 잡은 모양이네요 그걸 또 역사교육을 시켰잖아요 그거는 이제 후대에 특히 조선시대에 워낙에 중국의 조공을 철저히 하는 바람에 그게 중국인들 의식 속에는 아예 아직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그렇게 우리를 속국이라고 하고 또 자기가 이제 가장 오래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의 어떤 단군 조선시대 그때 당시에 중원에 있었던 왕조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뭐 환당국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과 중원 왕조의 흥망사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고조선이 천자국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중국의 왕조가 이제 시작되고 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중국과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와 또 우리나라 조선의 관계가 그러했는지 중국의 속국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군 조선이 몇 명의 단군에 의해서 이렇게 꾸려져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단군 조선은 이전에 우리가 파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한강경제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을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그런데 그중에 진한, 진한은 단군 왕검이 대단군이 직접 다스리고 그다음에 번한과 마한은 부단군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7명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한의, 진한과 진조선으로 이어지는 그곳에 47명의 대단군의 어떤 역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조선은 한 나라지만 정치제도적으로는 진한, 번한, 마한, 세수로 나누어서 다스렸고 진한은 요샛말로 메인이고 마한, 번한은 서브로 이렇게 메인 단군, 서브 단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고조선을 첫 나라로 비정을 해뒀기 때문에 단군도 사실은 무슨 부족장처럼 묘사를 하죠 그렇죠 나뭇잎으로 된 그런 옷을 걸치고 민머리에 띠를 두른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곤 하는데 사실은 배달국을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고 배달국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문화들이 꼽히게 됩니다 그런 문화들이 이제 꼽히고 다른 나라에도 전수를 했었기 때문에 고조선에 들어서서는 완전한 천자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고조선은 배달국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광활한 영토를 다 수호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한, 번한, 마한 이 세수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진한은 지금의 만주지역 쪽입니다 만주지역 쪽을 이제 중심으로 영토가 있었고 마한은 한반도 전체가 마한이었어요 그리고 번한은 지금의 중국의 동부지역 동부지역? 네 지금의 이제 중국의 동부지역 쪽을 이제 다 아우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광활한 영토였죠 대륙을 호령하던 진정한 천자국이었는데 저희가 왜 기자조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다루진 않지만 지금은 기자조선을 안 배우는 이유가 왜 위만조선이든 그리고 한사군의 영역이든 다 그쪽 번안 쪽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조선을 일부러 뺀 건데 사실은 위만이 와서 활동했던 지역이나 그리고 한사군이 잠시 설치됐던 지역이나 전부 다 이제 번안 쪽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메인의 고조선은 살아있었다 그 맥은 계속 면면이 이어져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국사교과서에서 보면 그 뭐 초대 단군안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왕 준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번안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 이제 준왕이죠 기준이라고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바로 그 윗대왕이 기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왕 준왕이다 교과서에서는 부로 얘기하는데 그게 비죠 부나 비나 같은 한자니까요 그래서 기비 기준으로 되는 그 마지막에 그 번안의 마지막 왕을 갖다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뭐 단군을 이은 어떤 인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이라는 숫자 삼이라는 숫자가 고조선에서는 되게 특징할 만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영토를 지난번한 마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린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큰 틀을 우리 민족은 인식을 한 거죠 이런 문화 코드들 유물이나 유적들의 모습을 보면 삼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코드를 보면 우리나라는 하늘과 땅의 그 정신에도 통달했던 그런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토도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지만 진안의 역사를 보면 수도를 두 번 옮깁니다 고조선의 역사 또한 시대적으로 보면 사망조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수도가 어디냐면 송화강 아사달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하얼빈으로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안중근이 이토 1호부미를 저격한 그곳이 이제 하얼빈인데 하얼빈이 이제 제일 첫 수도였기 때문에 1왕조 그리고 나중에는 백악산 아사달로 옮겨서 2왕조 마지막으로는 장단교 아사달로 옮겨서 총 3왕조의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네 조선을 셋으로 나누고 또 세 번의 도읍지 이동 아사달이라는 게 수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서양에서도 혹시 이 천지인 우리가 어떤 철학적 개념을 국가통치원리 경영원리로 이렇게 투영을 했다 그럴까 반영을 해서 뭐 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직까지 서양 역사 속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그럼 중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사도 물론 이제 천지인 삼재라는 관념이 있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과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는 천지인 삼재 그거는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서양 자체도 물론 하늘의 대리자로서의 왕 그런 천자 개념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세상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삼재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세계로 나눠서 다스린다 이렇게 철학이 정치화 그거는 당근 조선 왕주 운영 철학 이외에는 없죠 예를 들면 서양 철학에서는 뭐 이 우주가 물에서 시작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양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치 제도로 이렇게 투영된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무하죠 그럼 이거는 한국사의 독특한 면인가요? 동양사의 독특한 문화? 우리 한국사의 특징이죠 아 그래요? 되게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읍도 세 번 이동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알아봤듯이 1대부터 47대까지 47분의 단군이 계신데 47분의 단군에 대한 기록은 환단고기 말고는 없나요? 환단고기에는 47분의 단군의 어떤 생애와 그다음에 업적 이런 것들이 단군 세계를 비롯하여 태백일사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규원사와 규원사와 같은 경우도 47대 단군이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나요? 단기고사도 있고요 그런데 규원사와 같은 경우도 47대 단군은 똑같고요 단군은 똑같지만 0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2096년 동안에 47명의 단군이 있었고 그리고 이 규원사와 같은 경우는 1205년 1205년간에 47명의 단군이 있었다 연대차이가 천년차이 나는 것은? 천년차이가 나는 것은 조선의 유학체계에서는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군천년, 기자천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규원사라는 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 맞추기 때문에 단군을 천년가량으로 맞추고 그 뒤로는 기자조선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래는 2000년, 약 2000년 이상의 47명의 단군이 있는 것이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선의 사학체계에 맞추다 보니까 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당고기를 제외하고는 47대 단군을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약 1000년으로 되어 있어요 가령 단기고사도 47대 단군이 있는데 1168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사강이라고 이건 1929년에 출간됐는데 47대 단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212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구입했다는 전고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물사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인물을 명장, 신화, 충효의 화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는 누가 나오겠어요? 단군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단군에 대한 어떤 주석과 같은 설명에 보면 전세 47이라고 해가지고 47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게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책은 1924년에 출간됐기 때문에 24년 이전에 있었던 47대 단군에 대한 어떤 역사서 그걸 보고서 이제 47이라고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또는 뭐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47대 단군이라는 게 적혀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연대 미상이지만 일제강점기에 김혜김 씨 문원보에도 47대 단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심당전서 이거는 뭐 49대 단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대 단군 이전에 두 명을 더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49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단군이 여러 명이 있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식민 강단 사학에서는 47분은 고사하고 한 분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단군 자체를 거의 뭐 단군 신하로 시작을 해서 위만을 강조를 하죠 위만 네 중국에서 넘어온 연나라 사람 위만을 강조를 하면서 그때 철기문화가 왕성해졌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거는 서기 전 6, 7세기에 형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주류 사학의 관점이죠 전고대방이라는 책은 식민 강단 사학께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하는 책인가요? 원래 단군만 들어간 건 다 인정 안 하죠 아 단군만 들어간 거예요 단군 알레르기? 단군 포비아? 전고대방은 인물 사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뭐 이런 거는 크게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헌 발굴에 힘을 안 기려요 우리나라 전통문헌에 대해서 주류 사학 자체가 그리고 한문 실력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더 파면 팔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해지고 그렇죠 또 뭐 새로운 사건들이 나타나 그리고 새로운 거 나와도 자기들 이론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무시하죠 그걸 들춰내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자기 신상이 안 좋으니까 굳이 뭐 손해볼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1924년이잖아요 전고대방이라는 건 24년인데 26년부터는 전세 47이라는 글이 사라져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47대 단군이라는 것이 삭제가 되고 해방 이후에는 그 뒤에 있는 영년도 사라져요 해방 이후까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역사 왜곡의 어떤 변천사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지금 그 구입하신 전고대방은 47 이게 나오나요? 명년이? 네 나옵니다 그 나오는 거하고 1926년본하고 해방 이후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고문 경매 사이트에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살 뻔하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제대로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조선과 중원왕조의 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2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1왕조, 2왕조, 3왕조, 도읍제 이동과 함께 변천에 왔는데 구체적으로 제1왕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라고 하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환단곡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단곡이 이외의 많은 사서들에서는 그 영년이라고 하죠 그 영년을 단군의 수명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이제 동사 강목에서는 단군의 수명을 1048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세종실록이라든지 거기에서도 다른 사서를 인용을 해서 1048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왕옹기 같은 경우에는 1028년으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제 본기에서는 1038, 응제시주는 그것을 수정해서 1048, 역대세년과 1048, 동국통감 이제 동국통감은 공식적인 어떤 역사서 조선시대 공식적인 역사서로서 단군의 1048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048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의 수명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역대로 다스린 횟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1048이라고 하는 어떤 기묘한 수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약 1000년 이렇게 해도 될 건데 1048이라고 했다는 것은 어딘가 그 이전의 고대 사서에 또 1048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다 그렇죠. 48 1050도 아니고 48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뭐냐 이게 바로 고조선의 제1왕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제이님이 얘기하셨던 송화강 아사달 시대에 하얼빈의 중심을 두고 있는 송화강 아사달 시대에 단군왕검에서 47대 단군 중에서 21세 소태 단군까지의 기간이 바로 1048년입니다 제1왕조고 이때는 삼한으로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48년을 살았다는 건데 진짜 단군의 수명이라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죠 그렇죠.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뭐 실제로 뭐 동서양의 고대에는 장수했다는 기록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기록에는 아브라함도 900세 이상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도 그런 뭐 기록이 있긴 한데 그런데 또 다른 설이 있어요 단군의 수명에 관해서 그게 뭐냐면 1908세를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삼국유사에는 1908세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서에서는 1048년을 얘기를 하고 또 삼국유사나 기타 다른 사서에서는 1908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이거를 1회 자리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뭐 천년을 살았다 이게 아니고 1048 그리고 1908세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박 씨님이 1048년은 바로 단군왕조의 제1왕조 기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908세도 사실은 왕조의 기간입니다 네. 네. 제1왕조 기간에다가 2왕조 기간을 더하면 1908이 나와요 이왕조가 몇 년이었죠? 네. 이왕조가 백악산 아사달 시절인데 그거는 22대 색블루 단군 때부터 43세 물리단군까지의 기간이었는데 약 한 860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 860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렇죠. 1단위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제대로 짚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860년간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왕조의 1048년 그리고 2왕조의 860년을 더하면 딱 1908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1908년이라고 기록됐다 그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장단경 아사달로 올 때가 이제 제3왕조가 열리던 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전까지는 1908년이라는 것을 이제 삼국유사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왕조와 2왕조가 합해진 것이 1908이다 사실 이거 이 퍼즐 어떻게 보면 이 숫자의 비밀을 갖다가 풀 수 있는 것은 환당고기밖에 없습니다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당고기 이외의 규원사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냐면 그 47대 단군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천년으로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와는 굉장히 무관한 거예요 삼국유사의 1908 약 2000년가량 얘기하고 있는 이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1048, 1049도 아니고 1047도 아니고 1050도 아니고 1048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른 기록 같은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합산해 봤을 때 합산해 봤을 때 1단위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1048이라는 구체적인 기록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주 절묘하네요 1048과 제2왕조 860년을 다하면 삼국유사에 기록된 190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류사학에서는 민족사학, 제아사학, 주기기에 아주 현황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환당고기가 중점적으로 고론되는데 환당고기가 이유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작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그런데 환당고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한 개인이 이런 걸 다 일일이 맞춰가면서 꽤 맞출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설령 여기에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 생각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건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유립의 글을 읽어보면 이 양반도 환당고기 내용 중에 잘 모르는 거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글을 쓸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빼줘 삼국유사 말고 뭐지? 삼국사기? 삼국사기? 일연수님이 쓴 게 뭐야? 삼국유사 너도 괜찮아요 원래 컨셉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무식하다는 소리도 들 거 아니야 이거 살렸으면 좋겠다 재밌는데요? 수염도 나고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고 코멘트를 붙이잖아요 삼국유사 일연수님이 주역 그렇죠 주석 주석 주역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네요 우리 제일 젊은이 제이님도 이러네 기록을 하면 코멘트를 다는데 유립 선생님도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코멘트를 다 하셨으면 이 후학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더 연구를 하고 문명하다는 세상에서 그걸 이용해서 연구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분적인 어떤 그걸 갖고 미소소리를 하면서 자기 방임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2000년 역사가 인정이 되면은 기존 주류사학 특히 고대사학계는 문 닫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만약에 전향 안 됩니까? 전향 백기투항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거 안 됩니까? 전향을 떠나가지고 이제라도 자기들이 그동안 반기했던 그리고 포기했던 우리 역사를 제대로만 연구해낸다면은 용서해 줍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용서기 전향이야 적폐는 응징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민족의 사상은 용서를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용서 영화 제목에도 용서받지 못할 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1908살이라는 이 숫자는 환단고기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 입증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대홍수 시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초대 단군왕검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렇게 벌어지는 중원에 있는 왕조와의 어떤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대홍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구년홍수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실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세계적으로 홍수 시대라는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슷한 연대에 이렇게 홍수가 있었다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나 신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약 4,300년 전에 그 즈음에 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죠 보통 노아의 방주 사건은 구약성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서도 가장 스케일이 크고 또 인상이 깊은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에 나오니까 예수가 오기 전 그러니까 예수의 시대부터는 신약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서양에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다면 동양에서는 대표적으로 구년 홍수 사건이 있었다 구년 홍수라는 것은 중원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중원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 구년 홍수에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이 구년 홍수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임금의 아버지는 사형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홍수를 다스리라고 직책을 맡겼는데 그 임무를 완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 맞죠? 곤은 죽임을 당하고요 사형에 처해지지만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가 그것을 이어서 치수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그 공로로서 우임금이 되기까지 이르는데 우임금이 그 구년 홍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당군안검과 그리고 당군안검의 아들인 부루태자에게 그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바로 한당국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홍수가 많았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천 년 전 되겠죠? 거의 4천... 4천 3백 4천 3백 년 전 어쨌든 거의 5천 년 약 반올림 하면서 아직도 4천 년인가 반올림 안 돼 반올림 해도 4천 년인데 어쨌든 4, 5천 년 전에는 이 당시는 지구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 높은 산에는 빙하가 여전히 녹고 있을 때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쪽의 많은 사막 지역도 오아시스가 많았고 그 다음 초온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도 5천 년 전에는 초온이었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이제 이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빙하가 한꺼번에 많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이제 막혔던 게 터지거나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이 기류가 대기 기류가 많이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닷물 변화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상이 바뀌는 거 확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이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갑자기 몰려서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홍수가 발생한 거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지역적으로 차이나는 시간적으로 차이나는 거는 이 산맥이라든가 이제 바닷물이 육지에 됐던 것이 바다로 통하고 그러면서 공기 흐름이 바뀌면서 어떤 특정 지역에는 갑자기 이제 폭과 쏟아지면서 대홍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단군조선 지역에 강역에 먼저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구약의 노화의 홍수가 났다는 것을 종교적으로만 보실 것도 아니고 또 환당고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환당고기만의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 한 430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홍수의 시대를 보편적으로 맞이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군용 홍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초대 단군왕검 때 초대 단군왕검이 왕에 오르신 지 한 50년째 되는 해에 그때 고조선에 큰 홍수가 납니다 이때가 이제 BC 2284년 정도가 돼요 이때 초대 단군왕검께서는 이 대홍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만이산에 참성단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은 이때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대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마리산에 참성단을 쌓으시고 삼신상제님께 하늘에 천재를 올리시고요 그리고 삼랑에게 명해서 8000명의 강화도민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마리산 제천단을 이때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죠 우리 단군조선 그러니까 동부가 이쪽에서 대홍수가 또 이제 일어난 거죠 서쪽처럼 서양처럼 일단은 우리는 단군왕검께서는 강화도 마리산에 지금도 남아있는 제천단을 쌓으시고는 홍수를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의 중국 본토에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긴 세월 동안 홍수가 났고 그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고 끔찍하겠네요 그렇죠 요새 여름철 한때 장마만 그 홍수가 나도 큰일 나는데 엄청난 이거는 국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의 국가재난사태 그런 군현 홍수 속에서 바로 단군왕조에서 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전술하게 됩니다 실제 홍수를 보면요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는 단군왕검이고 중원지방에는 요인금 시절인데 이때가 그러니까 이 중원왕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 네 그렇죠 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4기 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센 홍수가 하늘을 넘치고 거대한 물줄기가 산을 둘러싸고 언덕까지 덮쳤소 요인금이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매우 걱정하니 홍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누구를 청거를 하냐면 아까 제이님이 얘기한 곤을 추천합니다 이 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전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욱고양이라고 하잖아요 전욱고양이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거나 또는 이 전욱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분이 바로 이 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책을 맡게 돼요 신하들이 청거를 해가지고 요인금은 좀 탐탁치 않게 여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9년이 지나도록 이제 9년 홍수가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9년이 지나도록 범람이 진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이것을 그대 이제 요에서 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순이 이 곤을 갖다가 가두게 돼요 거기 이제 문헌상으로 보면 극사라고 나오는데 극이라는 것이 이제 가둔다 가둬서 죽인다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를 가둬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곤이 죽고 나서 이것을 그 아들이 사실 맡게 돼요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가 맡은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치수하는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대대로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곤의 아들이 우라고 하거든요 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공우라고 해요 사공이라고 하는 것이 치수사업을 하는 직책입니다 사공, 사공우 혹시 지금의 사공씨 대사공할 때 그 사공이 아니고 아니 뭐 사공테일이라든지 성씨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성씨도 그렇게 연유되는 게 많아요 직책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벼슬 왜냐하면 그 당시 벼슬이 세습됐어요 세습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그 집안의 성씨가 되는 경우가 흔했죠 네 그래서 사공우가 실제로는 곤은 실패를 했지만 치수를 그래도 이거를 중국에서 치기에는 또 이제 곤과 우의 치수신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도 이어받아가지고 치수를 결국 아들 때에 성공을 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어떤 치욕을 만회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됐는데 결정적인 건 이 우라고 하는 아들 우가 맡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치수사업을 성공시키게 된 관건은 뭐냐면 단군조선의 힘에 의했다라는 거예요 단군조선에서 이제 부르테자를 보내서 부르테자를 보내서 치수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 준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환당국이 뿐만 아니라 중원에 있는 사서들에 이제 모두 나와 있는 겁니다 중원에 사서들에도 나옵니까? 그렇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임금의 그런 공로로서 다 이제 돌리거든요 9년 홍수를 다스린 공덕은 우임금에게 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임금 설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임금이 13년 동안 홍수를 다스릴 때 단 한 번도 집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13년 동안 집 앞을 이렇게 많이 지나칠 거 아니에요 집 앞을 지나치면서도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만큼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다 그만큼 일심으로 그만큼 홍수를 다스리는 데에만 전념을 했다 이런 이제 설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단군왕조에서 먼저 홍수를 다스렸고 선제를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년 홍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단군왕관께서 부르테자를 보냅니다 부르테자를 파견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단군왕관께는 부르, 부우, 부소, 부여 이 네 왕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왕자 부르테자라고 합니다 파견을 했는데 어디로 이제 파견을 했냐면 지금의 도산, 도산이라는 곳에 일종의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도산회의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제 중원지역의 그런 왕들이나 주요 지책들을 다 소집을 시키신 거죠 소집을 하시고는 이곳에서 부르테자가 뭘 전수를 하냐면 홍범구주라는 것을 전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홍범구주 안에 물을 다스리는 그리고 치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요결, 그 비결이 이제 담겨 있었던 거죠 아, 비결 그렇죠 박씨님이 사실 그 비결 일단은 이제 이때는 이제 사공우루 직책으로서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정확한 문헌을 한번 보면 단군세계를 보면 제위 67년 갑술년, 2267년인데요, BC 왕검께서, 그러니까 초대 단군 왕검께서 태자부루를 보내시어 우순이, 그러니까 우순 이때 순임금이죠, 순임금 당시에는 이제 그 순이 요요 대신 네 섭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과 단군조선과에 이제 맞닿았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이 보낸 사공과, 이게 사공우죠 사공우와 도산에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르테자께서 오행치수지법을 전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제 단군세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뭐냐면은 번안세가, 태백일사의 번안세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자부루는 도산에 이르러 일들을 주관하였으며 번안을 통하여 우사공에게 자신의 어떤 정체를 밝히는 거죠 정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나는 북극수정자다, 북극수정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는 북극수정자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천보왕인, 신침, 황구정이라고 하는 치수에 필요한 세 가지 보물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재자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을 내리고 그래서 우가, 사공우가 천재자의 명을 게으름 없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금간옥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치수의 방법이, 비결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북극수정자라는 뜻은 뭡니까? 그 북극수정자에 관한 말이요 이제 뭐냐면 일단 북쪽에서 왔다는 거죠 북쪽, 그래서 5월 춘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있었던 곳이 춘추 전국시대인데 그 나라에 관한 역사서가 5월 춘추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나라, 월나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아까 도산회의의 도산, 회계산 그곳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아마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5월 춘추에 보면 누구죠? 사공우 사공우에게 나타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스스로 현의의 창수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현이라고 하는 것은 거물현자거든요 거물현자는 색깔로 보면 방위로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방위로 북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나는 북극 수정자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5월 춘추에는 현의 현의의 창수사자다라고 하는 말과 매치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현이라는 것은 북쪽의 이족이다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당군조선의 진안이라고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꿈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뭔가 그 물을 다스리는 오행치수법을 내려준 그런 존재가 사실은 꿈에서 사공우가 딱 보고 조선한테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려니까 쪽팔리니까 꿈속에서 게시를 받았다 네 게시를 받았다 전수 받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임금이 이제 그 공로로 임금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킬 때는 보통 꿈이라는 그런 구도를 많이 이용을 하죠 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이 신이 와가지고 뭐 제가 신이 천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보면요 이 5월 춘추에는 그나마 약간 양심적인 것 같아요 현의의 창수사자다 뭔가 인물이잖아요 누가 나타났는데 물론 그 앞에 꿈이라는 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송미자세가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홍본구주 편에 보면 하늘이라고 나와요 하늘이 우에게 홍본구주를 내리시어 치수에 성공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늘 천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재라고 나와요 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 제자로 한 걸 거예요 하느님이 진노하여서 고네게 홍본구주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또 천으로 나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라든지 또는 천이라든지 아니면 꿈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좀 뭔가 이렇게 알 수 없게끔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단군조 자체가 이제 상국이잖아요 하늘 같은 나라죠 하늘 같은 나라 네 그러니까 이제 신성한 나라고 신선의 나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화적으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죠 좋게 얘기하자면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우임금의 치수 관련해서 신화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죠 우임금의 아버지 곤 곤이 치수하는 방법은 이 물기를 막는 거였다고 해요 뭐 재방을 쌓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하우 그때 이제 사공우죠 사공우가 근간 옥첩을 받아가지고 치수할 때는 이제 물기를 튀고 막힌 곳을 튀우고 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해서 이제 순리에 맞춰가지고 치수를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우임금이 얼마나 이제 열심히 치수에 집중을 했는지 우임금이 이제 도산시 도산시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요 도산시니까 결국은 이제 동의족이죠 동의족 도산이 그쪽이 이제 동의족 영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결혼한 지 4일째 되는 날에 치수사업하러 떠나요 기록에는 어떤 기록이냐면 삶과 기문이 불이 치수사는 동안 그 집앞을 세 번을 지나간다래요 세 번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건데 처음 이제 집앞을 지나갈 때는 부인이 이제 출산하냐고 그냥 고통하는 소리와 그래도 자신 농사를 했네 그 전에 농사를 지은 거지 출산했으니까 한 10개월 결혼하자마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태어나는 소리를 듣고 지나갔다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갈 때는 부인이 아들을 안고 있는 아들 이름이 개 우리가 개 탔다 할 때 그런데 그 개를 안고 있는 그때 이제 보고 그냥 손만 흔들어주고 지나갔다래요 이제 세 번째 지나갈 때는 부인이 개의 손을 잡고 있는데 저기 네 아버지가 오신다 하니까 이 아들이 개가 아버지 하고 가서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아직 일이 안 끝났다 뿌리치고 뿌리치고 이제 지나갔다래요 그래서 어떤 일에 매진하고 하는 정성을 할 때 우임금의 집을 집앞을 세 번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고사를 많이 인용하게죠 그런 헌신적인 노력은 분명히 있었네요 그렇죠 있었지만 그 치수의 요법, 비결 박씨님이 좋아하시는 비결 그것은 부루태자 그렇죠 호조선의 초대 당군 임금님의 태자 부루태자의 오행치수법 그렇죠 그것으로 치수에 성공하게 됐다 네 맞습니다 이 부루태자의 지금 도산회의 이거에 관해서는 역사 기록이 우리나라 국내 문화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루태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아니 이제 태자를 보냈다지 않고 부루를 보냈다는 식으로 아들 부루를 보냈다 보내서 조회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가서 머리를 조화를 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국 문화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주체적인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국이었다는 이 상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워낙에 이제 역사 우리 역사 멸실되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실제로는 중국의 일부였다 속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의 식민사학이 정말로 민족사학이라면 아니다 황당국에 보면 우리 고조선 초대 당군 임금님의 태자가 중원으로 가서 치수법을 가르쳐줘서 9년 동안 해결 못한 것을 가르쳐줬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의 속국일 수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정석인데 상국사학의 기록 자체는 내내 그냥 중국에 조공했다는 그런 기록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4대 쩔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대 사학계의 사람들도 그게 머릿속에 아직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에 조공 맞히던 약소국이다 하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상국사학이 보면 한 페이지 전체가 조공 기록만 쓰여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보면 하은주 시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살려준 거예요 대홍수 사건에서 홍수에 죽어넘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빚책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니 독도 자료 발견되면 앞뒤 따지지도 않고 이런 자료 나왔으니까 독도는 한국 땅이야 이런 거 외치는데 아니 환당국에게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인금 시절에 발발한 9년 대홍수를 결국 치수법의 핵심을 가르쳐 준 것은 고조선에 부르태졌다 네 그거였고요 중간에 빠진 게 사실 요인금에서 순인금으로 정권이 예양되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사실 단군 조선의 힘이 가해졌다 단군 조선의 힘으로 순이 요인금에게서 나라를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디 어느 쪽이 더 속국이었냐 싶게 얘기하면 시진핑 얘기대로 어디가 더 강했느냐라고 했을 때 힘의 역학과 관계가 어땠냐 봤을 때 그렇죠 그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요순은 선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겨준 거 잘 물려준 거 잘하는 사람에게 넘겨준 거 그냥 잘 넘겨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전국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순자라든지 요순선양은 허언이다 헛소리다 이거죠 말이 안 된다 한비자 같은 경우도 이것은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거다 순이 요를 협박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죽서기년에 보면 순이 요를 가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백일사에 보면 사망관경 본기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단군왕검 때가 바로 요임금과 같은 때인데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였다 요의 덕이 쇠하였다는 거예요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니까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때 천왕께서 단군왕검께서 이 우나라 순 순에게 명하여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사를 보내서 주둔시키셨다 그러니까 순임금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에게 명령을 해서 영토를 나누어 다스려라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그걸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순과 함께 당요를 정벌할 것을 언약을 하시니까 요임금이 힘에 굴복했다 요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망관경 본기 번안세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요순 시대가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아까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순이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체는 얘기하지 않은 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했냐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섭정을 맡기고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고 섭정을 맡겨요 섭정을 맡겼다는 것은 어떤 기록에서는 순이 요호를 가뒀다 어느 한 곳에 가두어두고 자기가 직접 다스렸다는 거죠 나라를 그러니까 요임금이 임금자리에 올 때는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임금자리에 올라요 아 요임금이 보통은 요순 시대를 태평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잖아요 육아에서 대표적으로 이상시대라고 얘기하죠 이상적인 그런 태평시대였다 그래서 이제 꿈꾸는 그런 이상시대로 얘기를 하는데 형벌이 실질적으로 이제 순임금 때 시작이 됐다는 건데 뭐냐면 사기를 보시면은 최초의 감옥 최초의 감옥이 순임금 시절에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임금이 곤두 가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치수법을 전해준 것 또 요임금이 양해한 배경에도 고조선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훨씬 더 힘의 역학관계에서도 위에 있었고 여러 가지로 다 위에 있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국수지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근거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이때에 이제 환당국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감우소를 낭야성에 설치했다 감우소라고 합니다 감우소 이거 우는 우순이에요 순 순을 감시하는 아 감우소 감우소를 낭야성에 설치하여 구려분정에서 논의될 일을 결정하였다 뭐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 어떻게 이제 순을 세워놓고서 그 순이 어떻게 잘하는지 정치를 잘하는지 이런 걸 감시까지 했다라는 거죠 감독했다 좋은 말로 감시라고 좀 그렇고 감독하고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래도 중국의 역사의 일부인가 또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근거로는 넘쳐나는데 자 다음 근거로는 남학 형산 그룹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가 보통 형산이라고 하면 형산은 회계산을 얘기를 합니다 아 네 회계산 우왕이 자신에게 치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걸 도와줬던 신의 공덕 신이 누굽니까 신이 부르트자 부르트자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왕비입니다 남학 형산 그룹이라고도 하고요 우왕 치수 기념비 치수 공덕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우왕에 나타났던 그 신 하늘 그러니까 부르트자에 관한 그런 어떤 감사함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참 그 고구려 국뽕기에 있어요 태백일사 고구려 국뽕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사공우가 목욕 재개를 하고 석 달 동안 목욕 재개를 하고 겨우 치수의 비결을 얻어서 이제 공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공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우인금은 돌을 채석하여 산 높은 곳에 세우고 그곳에 부르트자의 공덕을 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뭐냐면 우인금이 부르트자의 공덕을 새겨놨다 산의 중턱에다가 새겨놨다라는 내용이 고구려 국뽕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찾았냐면 2007년 6월에 발견했어요 10년 전이죠 10년 전 2007년 10년 전에 남학 형산 그룹이를 10년 전에 발견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송나라 시대의 하치가 탁본화해서 만든 복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송나라 때 만든 거죠 우인금이 만들었던 그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복제품인데 그것도 오래된 거죠 그거를 2007년에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쓰는 책이 아니라서 처음에 해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의 치수 공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부르트자의 공을 갖다가 이렇게 기리는 그런 기림비다라고 하는 거죠 부르트자에 대한 공덕 칭송비 이런 비문까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말씀했던 우인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우인금 이 우인금의 유언이 또 고대의 한중관계를 또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죠 네 우인금의 유언을 살펴보면 우인금이 치수 사업을 하게 된 데 있어서 당군왕조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5월 춘추에 나타납니다 5월 춘추에 아까 우인금이 꿈에서 현의의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신설을 주었다 신비스러운 그런 책을 주면서 내가 치수 사업을 성공하게 되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인금의 유언도 등장을 동시에 해요 그래서 우인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은 뒤에 나를 회계산에 묻어다오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계산은 어디냐면 아까 바로 금관옥첩을 부르태자에게 전수를 받을 때 그 장소가 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산회의라고도 하는데 그 도산을 바로 회계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가 사실은 치수에 성공을 하면서 우인금의 왕자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큰 은혜를 계속해서 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군왕조가 보이는 그리고 당군왕조에게 또 은혜를 받은 그 회계산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이런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여하튼 그때의 한중관계를 임금의 유언만 봐도 좀 능이 가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도산 위치가 지금은 상해 아래 절강성 송에 있는 회계산을 많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의견설이 있어요 지금 강소성에도 보면 도산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래서 강소성에 있는 도산과 지금의 소홍, 절강성, 소홍에 있는 도산 회계산이 두 개가 서로 의견이 상치되고 있는 게 있는데 주로 지금은 상해 아래에 있는 회계산을 거기를 많이 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낭야성하고 좀 인근 거리에 있잖아요 그것이 강소성에 있는 도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이 좀 맞을 가능성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워낙에 지금의 대세가 지금의 회계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강소성 도산에는 우왕궁이 있고 우왕궁터가 있고 지금의 회계산은 우왕릉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정 교수님을 위해서 우리 식민적 폐사학에서 이거 좀 밝혀주시면 정 교수님의 힘을 좀 들어주시면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단군뿐만 아니라 13세 흘달 단군대에 중국 하나라의 멸망과 은나라의 건국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은나라 건국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 무식해 난 보통 이제 탕왕과 이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탕왕을 잘 보필한 재상 이윤 나는 보통이 아닌가 봐 아 이게 동양고전을 좀 읽은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동양고전을 제대로 안 배우잖아요 이해해야 돼요 동양고전을 안 배운 그 당사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도 별로 안 배웠어요 이윤 하면 뭐 이윤을 남기다 이런 걸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탕 이윤 단어는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은나라를 건국하신 분은 이제 탕왕이 계시고 탕왕을 도와서 은나라의 계곡 공신이죠 재상 이윤 또 뛰어난 신화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배경에 있어서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랑입니다 폭군의 대명사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통 걸주 같은 놈 이러면은 폭군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걸주에서 걸 바로 하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결국에는 이 거랑에서 탕왕으로 넘어가기까지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단군왕조가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는 이제 하나라가 원래 왕조였으니까 단군왕조에서 도와줬어요 거랑을 거랑을 딱 도와줬는데 거랑이 단군왕조와 했던 조약을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군왕조가 이제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임금으로서의 이제 도리를 다하라 정신 차리고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결국에는 거랑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는 도와준 단군왕조마저 이제 좀 배반을 하게 되는 약속을 깨게 돼요 단군왕조에게 뭐 대들었다기 보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 거랑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단군왕조에서 누굴 돕냐면 탕왕을 돕습니다 그래서 탕을 도와서 결국에는 은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랑의 하나라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은왕조가 들어서기까지도 단군왕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마찬가지고 우임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은나라 건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나라가 어떤 타국의 왕위를 이렇게 갈아치운다 이렇다는 것은 그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일본의 국가 수장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때 고조선의 국력이 엄청 강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중원은 제후국이었고 우리가 어떤 상국으로서 상국의 허락을 얻어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왕위도 계승하고 왕위를 바꿀 수 있든지 그런 거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환당국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환당국의 내용은 중국의 사서인 고대 사서인 한나라 사람 유향이 쓴 설원 권모 편에 보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성탕이 한 나라 걸왕을 치려고 하자 이윤이 말합니다 이윤이 말하는 건데요 청컨대 걸왕에게 바치는 공무를 맡고 그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자 걸왕이 진노하여 구의의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라고 합니다 이제 걸왕이 구의의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윤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아직도 능히 구의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의의 군사라는 것은 바로 단군조선의 군사를 구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의하면 아홉 개의 동의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군조선이나 또는 단군조선의 어떤 함께 관계를 하는 그런 어떤 구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환당국에서는 구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환의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돕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구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뒤로 이제 걸왕이 계속해서 뭐냐면은 걸왕이 이제 구의의 군사를 요청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구의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 환당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걸왕이 조약을 위반하고 길을 막고 약속을 깨려 하니까 이제는 너희를 안 도와준다라고 한 거죠 단군조선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뭐라고 하냐면 됐습니다 이제는 구의의 군사가 움직이지 않으니 바로 그때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잔당을 토벌했다 그래서 걸왕은 남소시의 땅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탕왕이 걸왕을 치려고 하니까 그 성왕의 그 재상인 이윤이 이제 간언을 했겠죠 걸왕이 진노하여 구의의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아직도 단군조선은 아직도 걸왕 편이다 그렇죠 그렇죠 걸왕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서면 나설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랬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단군조선한테 약속 깨고 대들고 약속을 깨고 이렇게 밑보이니까 단군조선에서 더 이상 걸왕 너를 서포트를 못 해주겠다 갈아치워야 되겠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때가 이제 공격할 때입니다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단군왕조의 그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방건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서도 왕 그러니까 천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라를 열 때는 왕조를 열 때는 그래서 후한서라는 기록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하의 걸왕이 포악하여 모든 동의가 침범해 오니 은나라 탕이 혁명을 하여 거를 쳐서 평정하였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개입을 했다 동의의 그런 이제 뒷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탕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연 이윤이라는 사람은 이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본받을 만한 그런 이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윤이 누구의 문화에 있었냐면 유의자의 문화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의자라는 사람은 11세 도해당군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유의자라는 사람이 누구의 항맥을 이었냐면 그때는 이제 도맥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신선들 그때 배달국에 4대 선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달국의 위대한 영웅 뒤에는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다 그래서 치우천왕 때 치우천왕의 스승인 자부선생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선생의 그 맥을 계승한 사람이 유의자입니다 그리고 유의자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중원 왕조의 그런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신교의 맥을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이제 맥이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가르침이 중원 땅으로도 계속 이어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윤이란 분은 중국에서도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식당들 주방을 들어가 보면 이분 위피가 다 보여져 있어요 아 식당이에요? 관음장 말고도?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성탕에 제신? 탕임금의 재상이 되기 전에는 탕임금의 요리사는으로서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처음 들어요? 네 요리사는으로서 했어요 원래 이제 노예로 해서 이제 요리사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탕왕 눈에 들어가서 재상이 발탁돼서 상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갖다 이제 주신 주방 주자에다 신자 써가지고 주방의 신이다 해서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거기서 요리를 하다가 나도 주석이 될 수 있다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인생 역전의 꿈을 안고 이윤에 아니 지금 얼마나 셰프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럼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댓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셰프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 하나라에서 은나라 상나라로 바뀌는 연도가 있잖아요 연도가 있거든요 13세 흘달당군 가보 16년 그러니까 BCE 1767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문원에는 잘 안 나오니까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그 연대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환당국이를 보면 돼요 아싸 환당국이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라에서 은나라 교체하는 그 시기는 바로 가보년 16년 1767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정확하게 맞추면 되는데 이걸 안 보고 딴 걸 보고 있어서 연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시진핑에게 환당국이 택배 한 권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제 중국의 학자 중에서도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 환당국에 나와 있는 이 연대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거기 잡혀가지 않나요? 네 안 잡혀가요? 저도 한번 보여줘요 보여달라고요? 네 제가 뭐 인터넷에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3세 흘달당군 또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고조선과 주나라 주나라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그 하상주 하은주 시대에서 이제 쭉 봐왔는데요 요순 하은주에서 마지막 이제 주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나라를 멸하고 이제 주나라가 들어오는 초기 상황 이 초기 상황에서 이제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면은 동의족의 반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서들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주왕실은 이 동의족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동의가 반발했다라고 하면은 단군 조선의 어떤 그걸 허락을 받고 뭘 이렇게 나라를 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때 고조선에 조선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이 바로 은나라 유민들과 동의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뭐 석영 주서편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또 얘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자 빨리빨리 갑니다 뭐 그 이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강태공 얘기가 있잖아요 강태공 이 주나라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이 바로 이 강태공인데요 이 강태공이 산동석의 동의족 출신이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 누구였죠? 대통령 중에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노 씨도 이제 강 씨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강태공 사당에 가서 또 친피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 강태공이 바로 이제 주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은나라 같은 경우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탕왕과 이윤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나라는 무왕과 또 강태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산림은 강태공 하면은 어디 가서 이 낚싯대 그렇죠 낚싯대가 생각이 나죠 산림이 낚싯도 좋아해가지고 근데 한 마리 더 앉아 받아주죠?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만 물고기를 잘 만지질 못합니다 겁이 나서 이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면 옆에서 빼줘야 됩니다 절대 혼자 못 갑니다 강태공은 미끼 없는 낚시를 10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끼는 답니다 그래도 미끼는 만질 수 있군요 지렁이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태공이 10년 동안 이렇게 미끼 없는 낚시 뭐 미끼 없는 입니까? 이거 없는 낚시 아닙니까? 저 저기 미늘이 없는 미늘? 미늘 없는 그러니까 바늘같이 생긴 그거 딱 꿰는 거 물고기가 이렇게 딸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든 낚시를 했다고 하죠 고든 낚시 구부러진 고고기 아니라 이 낚시 바늘 자체가 이제 똑바른 거 펴져 있는 네 그걸 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병법을 계속 터득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병법의 시조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하도 뭐 솔직히 부인 입장에서는 너무 한량 같은 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 돈으로 안 벌어오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계속 나가서 이제 낚시만 하니까 그걸 한 10년 가까이 했다고 하거든요 80세에 주 무왕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재상으로 발탁되면서 인생이 핀 거죠 80년 동안 그래서 재나라를 다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분이 아이고 오래 사셨네요 네 네 뭐 준비를 하신 거죠 강태웅도 인생의 어떤 전후반 네네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인생이 아직 전반 강금절 우리 이제 제인님이 이제 부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힘들게 가서 벌어다 먹인단 말이죠 그냥 동양회담이 이고 근데 하루는 여름날이었나 봐요 그 부인이 이제 집을 나간 밥 벌러 나간 사이에 집에 그때 이제 소나기가 쏟아졌나 봐요 마당에 이제 그 볼인지 뭐를 널어놓고 나갔는데 이게 그대로 다 쓸려나간 거죠 비에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얼마나 승빨이 뻗치겠어요 밥도 안 벌어다 주고 앉아가지고 기껏 갖다 놓은 곡식마저도 저기 뭐 지키냐고 하면서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아 하고 이제 떠나버리죠 맞아요 떠나요 네 근데 이제 강태공이 웬만하면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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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더 이상 못 살아 하고 이제 가서 딴 남자하고 이제 살았는데 근데 이 부인도 상당히 오래 살았나 봐요 강태공이 이제 금위환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통곡을 하면서 쫓아와서 다시 걷어달라고 맞아요 그때 이제 강태공이 그러면 물 한 사벌 또 오시라 또 와라 물 하나 따놓으니까 이걸 퀵 던져버려요 어떻게 돼요 물이 확 쏟아지죠 저걸 주워다 오면은 내가 당신을 다시 맡겠다 네 그래서 그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다 올 수 없다는 고사가 또 생겨난 게 속담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러다 이제 이 부인이 어떻게 죽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뭐 위에서 살았지만 자기가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다 이제 가난하게 힘들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인을 위해서 길가에 나무 앞에다 돌을 쌓아서 기르게 하는 그런 풍습을 만들었다고 해요 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것이 이제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제 선왕당도 그런 종류의 하나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그 일환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 떠나니는 내가 다시 받아들이질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신법적으로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만큼 오랜 기간 준비기간을 거쳐서 또 결국에는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여담들을 들어볼 때는 뭔가 좀 다른 경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그 한 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혹하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긴 하죠 그런 어떤 남편의 남편이 뭐 그러니까 내가 그 강태공의 입장에서는 이제 달 80이 될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세월을 낚으면서 그래서 아니 예를 들면 80년만 채우면 이제 세상 달라지니까 조금 더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부인이 도망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 나이가 돼 이 사람이 80이 다 됐어요 그럼 내일만 해 죽을지 그 당시에 80이면 되게 장수한 거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알려주면서 내가 나중에 재상이 될 거니까 그 뭐 이렇게 좀 근데 조금조금 설명이라도 해주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생각해봐요 부인님도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도 다 빠졌을 때고 쭈글쭈글해졌을 때고 뭔 낙이 있겠냐 그 80돼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나를 다시 걷어달라고 오지도 말았어야지 이제 뭐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 저기 비굴하게 말이야 거기 가서 아니 생각해봐요 90 넘은 노인한테도 100세까지만 사세요 하면 되게 화를 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 부인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조선과 중원왕조의 대외관계가 과연 어떠했냐 어떤 힘의 역학관계를 갖고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일부가 아닐 뿐 아니라 상국의 위치에서 중원왕조의 여러가지 면에서 개입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핸들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정교수님 역시 우리가 녹음할 때마다 주류사학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진실한 역사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때 죽을 때까지 들란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여기 와서 연구해라 그래 돈을 많이 주마 하면 돈을 보고 따라오지 않을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워낙에 그들 자체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이 논평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씨님 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한국은 actually 진실로 진실로? 실질적으로? 실제로? 실제로군요 중국의 속국이다 중국의 일부분이란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중국도 약간의 해명성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해명성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들고 일어날까 봐 근데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인터뷰 같은 걸 잠깐 봤는데 강단사학에서 누구의 모 교수가 있는데 대부분 얼버무리는 시기예요 얼버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거를 인정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단군조선 그 이전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해서 항상 중원에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좋은 영향 그리고 그런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때를 갖다가 거꾸로 모든 걸 다 영향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교과서도 보면 모든 걸 다 수입했어요 불교도 수입하고 도교도 수입하고 뭐 물질 뭐죠 뭐 청동기도 수입하고 철기도 수입하고 다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역사를 너무 짧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트럼프 트럼프 역사 교육해야 된다 시진핑 역사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제 맨머리로 한번 알겠습니다 제이님 네 오늘 녹음일이 12월 14일인데 마침 오늘 한중 정상회담 날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그런 정상들이 세 번째 만남을 가지는 날인데 아무래도 지금 뜨거운 감자는 사드 갈등이라든지 북핵 문제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겠지만 한국의 역사를 트럼프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좀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또 고조선과 중국 왕조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고조선 시기에는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리고 수메르 문명 쪽에서도 조공을 바치러 온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의 혜택을 우리가 전수한 그런 기록들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중국 왕조와의 관계만 보더라도 이제 도와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명의 혜택을 이제 전해준 것들이 많고 이런 좋은 점들을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임금만 하더라도 유언을 보시면 그렇게 당군 왕조를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후손들이 오히려 만들어진 역사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조선과 중국 왕조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상들에게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헌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런 관계를 밝히는 그런 진실을 밝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진실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잘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아무래도 동북아의 관계는 더 긴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기회들이 정상들에게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인지 뭘 하다가 중국 뉴스를 보다가 저 13억 인구라는데 저 넓은 땅 이 좁은 한반도에서도 이렇게 통치 실제 통치 행위를 하기가 참 어떤 중앙에서 정책을 내리면 그거를 자율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딱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저 중국은 어떻게 다스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정말 인구수 머리수가 국력이다 인구가 일단 많고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딱 들어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대륙을 호령하고 또 넓은 영토 또 정말 국력을 갖고서 이 세상을 움직여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구나 그런 역사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통일한국 통일된 한국에도 통일이 돼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아주 오늘 내용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운 말씀 전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녹음인데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렇지만 좋아요 구독하기 후원하기 통해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댓글로 소통해주시면 함께 그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마지막 녹음입니다 여러분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잘 정리하시고 새롭고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무술연애 무술연이야? 무술연? 무술은 뭐야? 무술 마셜아트 아니 술이 뭐냐고 술 한잔 할까 오늘? 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orizon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니 고맙습니다 sauc